고막을 터러라 렛츠고 터브!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더론의 고막을 탈탈 터러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30분 내내 30분 내내 고막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고막을 터러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죠 이런 빌런이라면 두려움은 제로다 오히려 환영이다 뭐 이딴 얘기가 있는데 말이죠 강렬한 반전맥으로 돌아온 우리 드리핀 어서오세요 인사 좀 할까요? 저희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드리핀은 원래 7인조인데 두 분이 왔어요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년 3월에 이어 또 찾아온 드리핀 준호입니다 작년 3월에 준호랑 또 같이 왔는데요 드리핀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둥윤입니다 작년 3월에는 세 분이 왔는데 그 세 분 안에 또 두 분이 들어갔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둘로 출연하는데 딱 둘이 오셨네요 저희가 에이스로 토크를 잘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방청객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여기 텅텅 비웠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느낌이 들어오기 전에 계신 거 보고 어떡하지 뭔가 긴장되는데 들어왔을 때 너무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우리 고털에는 원래는 방청객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모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외모에 반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 들어올 때는 아주 시원찮지만은 두 분이 들어오는데 오우 와우 이렇게 봐 진정한 연예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희는 좋았겠지만 나는 그랬어 너무 멋있으세요 됐어요 됐어요 방청객 문자가 하나 왔는데 오자마자 문자를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낚고 낚인 거예요 1973 한번 읽어봐요 네 1973님이 드리핀 와 진짜 잘생겼다 말무늬 턱이라고 누구예요 이거 1973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무늬 턱 턱 더울 때는 아주 시원찮아 했거든요 자 우리 안본세 드리핀이 축하할 일이 있어요 자 이 제28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남자그룹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어때요 그때 어땠어요 상 받으세요 저희가 처음 상을 받는 거여가지고 되게 떨린 마음으로 또 이제 팬분들이 주신 상이니까 엄청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야 어땠어요 우리 저도 되게 떨렸었는데 이제 막 저희가 긴장하고 그러니까 혼받아 보는 상이죠 네네 저희가 데뷔 이후에 처음이었었는데 막 줄 잘못 서고 막 그랬던 기억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줄을 이렇게 시상세에 처음 써보니까 처음에 이제 리허설 했는데도 살짝 삐긋삐긋해가지고 이제는 뭐 여러가지 상을 많이 듣게 되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막을 틀어라 첫 번째 고막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드리핀의 신곡을 좀 우리가 털어봐야 되겠죠 제목 뭐죠? Zero 제로 제로 뭐라고요? Zero 제로 제로 제로인데 이거를 회사에서 제로로 하지 말고 좀 더 멋있게 제로 꼭 해달라고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부탁한 거군요 네 어떤 곡입니까? 우리 Zero 아 네 저희 원래 곡소개 담당은 있는데 안와가지고 저희 전작 노래 빌런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 곡에서 저희가 빌런의 상태를 보여드렸다면 빌런이 되기 전에 저희의 어떻게 빌런이 되는지 자아 분열과 그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곡입니다 음...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아 불교? 네 이제 빌런이라는 이제 테마에 저희가 빌런즈 에라라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분열된 자아들의 뭔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 어... 한 번에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생각이어서 그래서 많이 봐주셔야 해요 뮤비랑 같이 보면 조금 그나마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봐주셔야 합니다 스타일은 어떤 음악이에요? 어... 이제 처음에 락적인 느낌의 이제 베이스 기타 소리가 일렉 소리가 들어가고 이후에는 조금 힙합적이고 좀 웅장한 이런 베이스가 엄청 커가지고 공연장 이런 데 가면은 좀 울릴 정도로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킬링 파트는 뭐 각자 담당하고 있는 파트 뭐 킬링 파트 좋고요 아... 저는 제 도입부... 도입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I can be zero, I can be one I can be zero, I can be one 이런 것도 시작을 하는데 I can be zero, I can be one I can be one 어... 저도 동윤이 다음 파트에 이어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응 네... 해보겠습니다 야우 후우! 아... 그러면 한번 안무... 아... 지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중간하게 걸터앉아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삐딱하게 네, 이런 파트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만 포인트 안무 있을까요? 어... 네,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예예 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우 자, 이 영상을 우리에선 올려놓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zero away... 아, 포인트 한번 어쩌면 두려워하게 네, 노래 나오는 부분에 맞춰서 걱정하지 마 조금 다른 것뿐이야 넌 내보이지 않는 걸 하나씩 느껴봐 결국 똑같았음을 we can go up 오우! 잘 어울린 곳에서 기다릴게 아니면 all we can go now 캬아! 우우! 자, 눈호강 하시네요 우리 방청객들 예... 저희가 지금... 화요일 오전 11시 57분 정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눈, 무슨 호강입니까? 마침 저희가 음악방송 막 하고 와가지고 몸이 완전 풀려있어가지고 아, 진짜? 몸이 너무 풀려있어요 좋네요, 너무너무 방향이 있고 너무 멋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고털송 드리핀의 신곡입니다 ZERO ZERO 드리핀 듣고 오죠 가죠? 네 자, 고털송 드리핀의 신곡 ZERO를 듣고 왔는데 오, 강렬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진짜 많이 변신한 것 같거든요 뭔가 좀 강한 모습 저희 예전 앨범 때는 좀 귀엽고 뭔가 그래그래 깨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노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강렬한 곡으로 나와가지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무 연습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안무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노래 비트에 맞게끔 많이 많이... 회사에서도 이번에 푸시를 많이 해줘서 관심갖게 봐주셔가지고 수정도 많이 되고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안무 연습하면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했지만 행복했죠? 아, 네 너무 재밌어요 더 좋은 방향성을 위해 수정한 거니까 이게 이제 첫 무대를 선보일 그 어떤 설레임의 준비할 때 있잖아요 딱 딱 맞았을 때 그 칼군무가 거울 보고 딱 맞았을 때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추고 준비를 오래 했어가지고 첫 무대가 뭔가 떨리다기보다 아, 보여줘야겠다 그런 열정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가서 미쳐보자 우리 올라가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고털 방청사상 역대급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 방청이 몇 번 온 적이 없거든요 6736님 야, 차원이 다르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었군요 어디 계십니까? 6736님 차원이 다르다 6736?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아이돌의 안무를 본 적이 있나요?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화면에서만 보다가 3695님 이것도 읽어주세요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읽겠습니다 3695님 진짜 잘생겼어요 초이 울 아들도 저렇게 크면 소원이 없겠네요 같이 온 우리 초이 아들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도 이렇게 컸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머니가 지금 미인이세요? 마스크를 낀 상태로 봤을 때는 전 학생이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와, 되게 동아니시라고 지금 동아니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되리라 저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8471님 8471님 지금 안구정화에서 너무 행복한데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볼 생각하니 화나네요 네, 그래요 진짜 발사칠하네 누구예요 지금 아이, 진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네 마이크 한번 줘볼까요? 우리 아들한테 너무 귀엽다 그렇다 아들 어때요?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지금 몇 학년이냐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너무 신나서 아까 보더라고 보니까 넌 꿈이 뭐예요? 알았어요 재밌게 놀다 놨어요 당황했어요 멋진 형들 보니까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드리핀 멤버들이 직접 우리 픽해온 고막 여러분들의 노래들로 고막을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호의 고통성 노래 주시죠 이 잔잔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거는 태연 선배님의 레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우리 준호랑? 제가 과제할 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 과제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급하게 하니까 마음이 되게 착잡하더라고요 어떤 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데 드로잉 수업 이런 것도 하고 아, 미대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연예, 스포츠 이런 학과인데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거구나 교양 수업 같은 느낌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착잡한 노래를 내 마음을 잘 표현해 줄 노래가 뭘까 하다가 이 노래를 들으니까 딱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틀고 자주 합니다 아, 과제를 할 때? 네 그럼 지금 대학교 몇 학년이에요? 지금 1학년입니다 이제 막 입학해가지고 1학기가 종강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대면으로 만나지 않나요? 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이버 학교여서 사이버 대학교여서 아, 사이버 대학이구나 일반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어릴 땐 있었는데 그렇지 직접 못 만나기가 좀 아쉽긴 하겠더라고요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드로잉 수업의 과제물을 팬들한테 한번 보여줬다면서요 근데 팬들이 쓴 소리를 장난 아니겠다면서요 아니, 제가 완전 미술 같은 수업 자체를 안 해보고 처음 해봤구나 완전 처음 했는데 했는데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팬분들이 저는 이제 아, 그래도 열심히 했네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명암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디 있는 이런 색깔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쓴소리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제 과제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잘했지 뭐 약간 실눈을 뜨고 보면 나쁘지 않나요? 하하하하 괜찮아요, 잘생겨서 하하하하 아닙니다 자, 그럼 노래 쭉 한번 듣고 오죠 태현의 Rain Rain 자, 두 번째 곡은 메인 래퍼 우리 동윤 씨가 골라온 곡이에요 네 랩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곡이라고 하는데 자, 바로 틀어 주십쇼 아, 이 노래는 또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쵸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네, 네 우원재의 시차 네 되게 이제 뭐 멋진 곡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힙한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굳이 이 노래에 관심을 갖게 랩이 이 노래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 아이돌 직업을 하기 전에는 그냥 공부하던 학생이여가지고 또래의 남자애들하고 다르기 전에 힙합, 랩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 노래가 엄청 차트에 히트 쳐가지고 멜론 차트에도 막 1위 하고 있길래 들어봤는데 너무 뭔가 일상적인 얘기를 랩으로 이렇게 담당하게 풀어내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랩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아, 좀 따라 좀 불러줘 봐요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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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디프타임 좀 바뀌어버린 나까봐 we are,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난 일하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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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don't you know who we are 열릴 때 우리 Holiday 뭐 parts까지 보지 마 그들이 위청 ל demasi!! 그들이 위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순 каче 하加 together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 이 시차 꿈을 꾸게 해준 침대는 internet 먼지 살 틈이 없던 키 IKE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grey on the beach 아침은 까만고 우리의 밤은 하얘 난 계속 chill하고 똑같은 기차 타네 걱정한 적 없어 마차 시간은 한 번도야 바텀 컸더니 햇빛이 완벽히 못 가려도 지금 눈을 감아야 해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해 우린 아무것도 없이 여기 올라왔고 너희 밤을 꼭 기억해야 돼 너무 잘한다 영향을 준 노래가 많네 진짜로 갑자기 하니까 조금 본인 솔로로도 랩 앨범 한번 나중에 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열심히 좀 더 해가지고 한번 생각은 엄청 미래에 대해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팀적인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에서 난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좀 꿈꾸는 어떤 롤모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 선배님 엄청 아이돌을 꿈꾸게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셔 가지고 엄청 어릴 때부터 계속 방탄소년단 선배님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그 멤버 중에서 이제 RM쪽으로? RM선배님은 RM선배님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엄청 지적이시고 가사도 되게 시적인 표현이 엄청 많으시고 엄청 스마트하다는 게 한눈에 봐도 너무 보이셨고 뭔가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래퍼들이 보면 이제 어디서 쇼미더머니라든가 디스하고 이런 거 보면 멘탈이 쎄야되잖아요 아 그쵸 근데 멘탈 센 래퍼들도 많은데 되게 래퍼는 멘탈이 쎄야된다 이런 고정이 있더라고요 고정관념이 좀 적지 않게 있죠 막상 그렇게 방송에도 보면 디스전하고도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아 미안해하고 미안해하고 되게 수위가 높은 가사를 써놨는데 그 가사가 세니까 엄청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 까먹으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하시는 그런 유리멘탈 래퍼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은 유리멘탈이예요? 저도 유리멘탈인 것 같습니다 유리멘탈 조금 많이 유리멘탈인 것 같아요 아니 성격도 순둥순둥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진짜 유리 약간 살짝 흔들리면 되게 걱정하고 이런 타입이어서 계속 단단해질 거예요 이쪽에 있으면서 저도 상당히 유리멘탈이었거든요 내성적이고 낯가리고 그랬었거든요 왜? 안 믿어줘? 준호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멘탈이? 저는 저는 멘탈 좋습니다 옆에서 보기 어때요? 준호는 어 되게 기복이 별로 없어요 기복이 없어 네 멘탈 흔들리는 기복이 없고 또 되게 무슨 큰일이 있어도 차근차근 계획을 바로바로 세워서 차분하구나 차분하구나 네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당황함이 별로 없구나 당황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성향이 있네요 그래서 친구지만 옆에 있으면 가끔 형 같기도 하고 든든해요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같이 라디오 나오면 되게 든든해요 말도 되게 잘하거든요 고마워 동윤아 너도 잘해 지금 너도 잘해 감사합니다 그럼 동윤의 고탈송 우원재 시차를 쭉 들어보죠 자 다음 노래는 우리 주노의 고탈송입니다 어떤 노래를 가져왔을까요 자 음악 주세요 노래는 노래는 NCT U 선배님의 보스라는 노래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커버 무대를 이 노래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커버 무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 정말 열심히 혼을 갈아서 했었어서 기억에 남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NCT U 선배의 네 보스라는 노래 그러면 기억나요? 몸이 좀 기억할까요? 어 기억할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나와서 음악을 좀 키워주세요 여기 안에 안무를 직접 창작을 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기 보다 선생님과 같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그냥 그렇게 했었고 막 제가 지분이 엄청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이 됐죠 이렇게 하면서 네 아무래도 저희끼리의 안무를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멋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 파트나 이런 것도 제스처 같은 게 계속 수정되고 제 걸로 하기 좋게 만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다음에 활동하게 될 곡들은 직접 다 짠 창작 안무로 멤버들이 짠 안무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왜 못해 불가능리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럼 우리 준호의 호텔성 보스를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곡은 거울을 자주 본다는 우리 동윤씨가 거울왕자구나 네 거울 볼 때 느낌을 표현한 곡이라고 했는데 오우 자 어떤 음악인지 여러분들 듣자마자 바로 알 거예요 야 이거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난 긴놀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설레는 거예요? 혹시 본인 모습을 보고? 아뇨아뇨 그냥 저도 뭔가 보면은 아 엄청 보고 막 아 나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웃기지마 그럴 때 있잖아 아니 진짜 아니야 한 번씩 나도 있는데 너는 없게 아 진짜 아니야 나도 뭐 집안에 어떤 거울 하나는 야 좋은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제 평상시 말고 저희가 이제 무대에 메이크업을 하고 많이 세팅이 됐을 때 세팅된 모습을 보면 어? 오늘 조금 멋있는데 아 그렇게 그 감정을 뭔가 표현해서 그때 살짝 설렜다 아 네 준호 있죠 이거 거울이요? 거울 볼 때 야 오늘 좀 있어? 오늘 잘생겼는데?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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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씻고 나오면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지금 동윤이 얘기를 듣다가 지금 뭔가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동윤이가 왜? 무대를 준비할 때 이제 평소에는 아니고 무대를 준비할 때라 했는데 동윤이는 정말 이제 모든 지형 지물에 거울이 있는 위치를 다 배우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딜 가다가도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거기를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구나 오늘도 무대 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3분 동안 오바 오바 진짜 3분 동안 있었잖아 아 심지어 거울이 아니더라도 살짝 비춰지기만 하는 거라도 이렇게 싹 비춰본다면서요 아 제가 밥 숟가락에도 한번 비춰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거울은 뭔가 봐야 돼요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외모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 진짜 이게 말할 때 습관 같아가지고 어 그냥 보면 좀 신기하고 아 모르겠어요 신기해 얼굴이? 아 그냥 매번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나도 밥 숟가락에 비춰봤는데 얼굴 다 안 들어가니까 본인 얼굴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거 어디야? 어 자신 있는 난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들어 내 얼굴 중에 어 제가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동그란데 눈 에이 아니 그걸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반응 아니요 아니요 동그란 건 나 같은 얼굴고 코 끝도 좀 동그라고 눈도 제가 무쌍이어가지고 요즘 뭐 무쌍이 대세니까요 무쌍이 눈 무쌍 코는 높은데 끝은 살짝 뭉뚝하고 네 어 그렇죠 그리고 눈도 무쌍인데 크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눈도 커요 무쌍인데 커 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은 어때 입도 입이요? 입매도 조금 엄청 동굴 입매 입매 좀 크거든요 입도 크고 눈도 크고 이야 이목구비가 다 큰 편이어가지고 다 잘랐다는 얘기인데 준호도 되게 눈웃음이 되게 매력적이죠 감사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어머 와 난리 났다 앞에서 와 진짜 2594님이 한 분이 아주 흥분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문자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594님이 내 심장 내놔 너무 잘생겼다 진짜 잘생김 다 오빠 오빠야 오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잘생김 다 오빠라는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거 같아요 어디 계세요 2593님 아 네 저분이십니다 잘생김 다 오빠래요 감사합니다 저분한테 선물 하나 쏴주세요 준호씨가 선물 하나 쏴주세요 잘 골라보겠습니다 2593 2593 뭐해 라면입니다 라면 준호씨랑 동윤씨 생각하면서 라면 끓여먹는거지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네 다시 넣으면 돼요 자 계속해서 6424님이 문자를 연달아 4개를 보내셨습니다 동윤씨 하나 읽어볼까요 아 도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동윤 유리 멘트님 제 이상형이에요 뿌잉뿌잉 와우 두 분 춤추는 거 보니까 멀미나요 저도 좀 봐줄대요 저도 아들 있어요 누구세요 육사이사님 아 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좀 밧두떼요 밧두떼요 하하하 보고 있습니다 동윤씨가 이번 선물 하나 주세요 아 네 아 좋은거 좋은거 드리고 싶은데요 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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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은거 나오면 좋겠죠 뭐라도 좋죠 니가 뽑아주면요 자 뭔가요 어 뭐야 죄송해요 물이에요 물 물 좋지 물 맹수 먹고 이제 맹수 먹고 정치 차려야죠 현실로 돌아오셔야죠 자 그럼 오마이걸의 살짝 설레소 우리 동윤이가 거울 볼 때마다 아 예 생각난다는 그 노래 그럼요 듣고 올까요 자 아우 이런 노래를 그냥 나도 한번 거울 볼 때마다 살짝 설레일 때 이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음 자 이번엔 두 분이 같이 픽한 노래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어떤 노래인지 몬스타엑스 논리 몬스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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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갬블러 라고 바로 이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뭔가 표정 연기나 그런 무대적으로 몬스타엑스 선배님 무대를 되게 많이 참고했어가지고 저도 아기 몸베베거든요. 그래서 준호 따라서 많이 몬스타엑스 선배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갬블러라는 노래를 엄청 많이 듣게 되더라구요. 은근히 몬스타엑스의 무대를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많더라구요. 아 맞아요. 거기에 나와서, 보탈송에 나와서도 몬스타엑스의 노래를 선곡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저희 진짜 닮고 싶습니다. 네. 남자의 섹시한 모습이 좋네요. 누구 닮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혁 선배님. 민혁, 민혁. 아 근데 저는 뭐 고를 수가 없어요. 아 좋아. 저는 진짜 메달 바뀌고 정말 막 최애라고 하죠. 그 멤버가 정말 메달 바뀌고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도 민혁 선배님 정말 좋아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아 네 되게 그 몇 번 꽤나 만나봤었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 하시는 것도 나갔었고 다른 프로그램 하시는 것도 제가 나갔어가지고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이제 룸메인데 이것 좀 하나씩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얘기해볼까요? 방 안에서 이딴 것 좀 하지 마라. 하하하하하하 어... 준호가 보시면 몸이 되게 좋잖아요. 예예. 이 타고난 몸이 좋은데 괜히 또 쓸데없이 운동을 한답시고 운동 기구들을 사요. 아... 운동 기구들을 사는데 방이 조금 그래도 저희가 두 명 방이어서 같이 쓰는 건데 좁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대 2층 침대에 넣어놓고 나면 빈 여유 공간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데 이제 사고 나서 안 해? 운동을 안 해? 아니 방치해두더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 놔두고 이제 네 놔두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몇 개나 쌓았길래? 같이 하면 되잖아 그걸로 하하하하 그렇긴 하는데 그쵸. 어, 해야겠다.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운동 이제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조금 옷도 뭔가 많이 찢어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운동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조금씩 모으는데 근데 제가 또 걱정이 많아요. 이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그냥 푸시업 할 때도 어? 내 손목이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푸시업 바 사고 뭐 손목 보호대 사고 아, 보호대 사고 보호대 사고 근데 뭐 이제 뭐 아령 같은 걸 사도 어? 아령 무거운 걸 샀다가 어? 내가 너무 무거워서 부상을 당하면 어떡하지? 조금 가벼워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거 사고 조금 더 가벼운 거 사고 네 그래서 어? 스트레칭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늘리는 이제 라텍스 밴드 이런 걸 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이제 공간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었으면 아마 등짝을 받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한테 등짝 맞을 또 가끔씩 네 가끔 시간이 나면 네 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이제 동윤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도 돼? 방송인 거 방송이잖아 방송 어? 어느 정도 말해도 돼? 조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저는 잠버릇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그냥 조용히 자는구나 누워서 그냥 하늘을 보고 자면 그냥 일어날 때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잠기도 좀 예민한 편이고 그런데 이제 간혹 저희가 잠을 못 자고 힘드니까 도윤이가 간혹 네 코를 구는데 아 그럼 고단하니까 네 고단하니까 근데 이제 그 소리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밤 되면은 소리가 그거밖에 안 들으니까 계속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노이즈 캔슬링 켜가지고 막 이어폰 꽂고 고자고 네 꼭 그렇게 해야만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도윤이가 제가 원래 제발 코 좀 그만 구라 그랬는데 최근에 나름 노력하더라고요. 막 유튜브에 코 안 구는 법 이런 거 아 준호가 저는 잠을 진짜 유튜브 광고가 15초면 15초 아 금방 자 유튜브 광고가 15초면 그 15초 이내로 잔 적도 있고 네 이런 거 다 준호가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아 금방 잠이 들긴 하는데 이제 코를 좀 피곤하면 고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잤으면 좋겠어요. 동윤이가 네 또 자고 나서 나중에 동윤이가 진짜 머리만 대면 진짜 한 10초만에 또 자고 그거 완전 행복한 거잖아요. 완전 그리고 꿈도 안 꾸고 아 승변이네. 본인만 승변하고 이제 애 못 자게 하고 그런 거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진짜 준호가 먼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 적도 있는데 막상 또 제가 골면 준호가 깨는 거 같더라고요. 아 잠기가 밝아서 그래 2593님입니다. 그 코 고는 소리도 멋있을 거 같아요. 옆에서 골아봐야 하네. 옆에 들어보셔야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 빨리 광고를 좀 듣고 올게요. 광고요. There we go.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드리핑과 함께 여러분의 고막을 찰찰 털어봤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새 앨범을 들고 온 우리 드리핑을 안 돼. 다음번에 완전체로 한번 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멋진 앨범으로 들고 다시 돌아온 만큼 저희가 되게 많은 컨텐츠에도 찍었고 그리고 활동도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음악방송 무대와 뮤직비디오 그리고 컨텐츠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남은 날 동안 많은 것들이 나갈 예정이니까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이도 한 말씀 하세요. 네 저희 드리핑 지루 활동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팬분들이나 방청객분들을 이번 활동 때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활동이 매 스케줄이 정말 신기하고 오늘도 들어올 때 라디오 앞에 이렇게 계신 게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긴장했는데 너무 반응도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 오히려 오히려 드리핑이 방청객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드리핑의 새 앨범 많이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컬투쇼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루 활동. 멋있게 활동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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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애라워. 에라우 에라우